김남국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덮기 위해서 수사기관이 정보를 흘린 것 같다 이런 의혹을 제기합니다. 보시죠. 수사기관이 끝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. 만약 이런 폭발적인 이슈를 총선 전에 터뜨릴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먼저 한참 1년 전에 터뜨렸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